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야후 재팬에 2022 카타르 월드컵 각 조별 16강 진출 여부를 예상한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일간지 신문, 도쿄스포츠에서 미국 ESPN에서 예상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예상 기사를 인용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 2조에 속한 일본의 성적을 예상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도쿄스포츠는 일간지 신문은 물론 디지털 미디어, 스포츠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의 미디어 언론사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통과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독일, 스페인과 경기를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고 일본 팀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거야.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6강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일본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한국이 아시아의 자존심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루과이는 치열한 남미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합류한 강팀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H조에서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당연히 한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일본과 베트남의 지역 예선 경기를 보면 일본이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2조에서는 일본이 전패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일본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아. 독일은 저번 대회에서 탄학했기 때문에 엄청 빡빡할 것 같고 스페인도 긴장을 풀 것 같지 않거든. 아직 2조의 팀이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승패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기사의 예상 결과는 신뢰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일본 대표팀 감독의 전술과 철학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번 올림픽의 예상은 아주 타당한 것 같아서 동감하고 있어.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항상 기대하지 않고 경기를 볼 때 좋은 성적을 남겼던 것 같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예상이 타당하지만 축구공은 둥그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축구가 재미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손흥민의 활약도 기대돼. 기대하지 말고 일본은 그냥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편할 거야. 그리고 한국은 공격수들이 뛰어나서 16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해. 아시아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중에서 적어도 두 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아직도 일본 축구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은 3전 전패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일본은 당연히 3전 전패야. 만일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일본이 16강에 진출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 심판 매수나 로비 활동과 같은 억직이 난무하겠지? 일본은 독일을 이기고 스페인과 무승구로 종합성적 2승 1무로 16강에 진출하고 벨키에에게 승리하여 8강에 진출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여기까지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